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귀여운 골든 리트리버 영상이 AI가 만든 거라면 믿어지십니까? 오늘 채찔 PT를 만든 오픈 AI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AI 엔진 소라가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지금 보시는 이 영상처럼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저도 급하게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오픈 AI가 만든 소라에 대한 영상을 보여줄 텐데요. 물론 지금 AI가 만든 영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보실 거고 AI니까 하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아직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다는 걸 알 텐데 너무너무 완벽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저도 이게 영상인지 AI가 만든 건지 촬영한 건지 전혀 모를 정도로 충격적인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보시는 영상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특히 영상 제작자들 분들께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보시길 바랍니다. 오픈 AI의 소라라는 사이트를 가게 되면은 약 40개 가까이 되나 30개 정도 되는 영상 샘플들이 나와 있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영상들입니다. 자 이 사이트에 가게 되면은 영상이 나오고 그 영상이 어떤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지 프롬트까지 써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스타일리시한 여자가 네온이 가득 찬 일본 도로를 걸으면서 그리고 까만색 자켓, 가죽 자켓을 입고 있고 긴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있고 검은색 부츠를 신고 있다. 프롬트를 입력하니까 지금 보시는 이런 촬영 같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AI 영상으로 봤던 거랑 다르게 AI의 플리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상하게 뭐 형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길이가 길어졌을 땐 다들 왜곡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일단 충격적이고 바닥에 젖어있는 그 리플렉션을 보면은 실제 건물들에서 반사되는 그 라이팅도 일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와 어떤 젊은 20대의 젊은 남자가 구름 위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다라는 프롬트를 입력했더니 이렇게 너무 리얼한 사람이 진짜로 이걸 촬영이라고 해도 어떤 광고의 한 장면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너무 완벽한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종이에 약간 이상한 점도 있고 살짝 어색한 부분이 잘 찾으면 있는데 그냥 봤을 딱 봤을 때 이걸 저는 전혀 이걸 제가 인터넷에서 봤으면은 당연히 뭐 이런 광고 영상이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완벽한 이런 퀄리티의 영상을 지금 AI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옛날 금강 시절에 캘리포니아의 시절 영상이다. 이런 식으로 프롬트를 쓰니까 지금 보시는 진짜 옛날 그 장면 같은 이런 필터링까지 돼 있는 상태의 영상을 마치 드론이 찍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이런 연출이 가능하게 된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24살에 여자를 클로즈업한 영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딱 봐도 아니 이런 장면은 CG로 만든다 그래도 저는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은 상태고 촬영을 한다 그래도 쉽지 않은 촬영이죠. 아마 카메라랑 이런 세팅도 모델도 구해야 되고 근데 이게 그냥 텍스트로만 입력해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면은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셔럭스닥 같은 그런 이미지나 비디오를 판매하는 사이트는 정말 이걸로 대체될 가능성이 금방 바로 직격이고 물론 저희 같은 영상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샷을 더 이상 저희가 CG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기도 합니다. 또 충격적인 영상 중에 하나는 이 애니메이션 조차도 이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 캐릭터가 움직이고 털이 움직이는 이런 애니메이션까지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라라는 게 그냥 단순히 촬영한 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 또한 이렇게 텍스트로 그냥 입력하면은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리고 이거 백남준의 한 작품 같은 이 영상 또한 AI가 체너레이트한 바로 영상인데요. 바닥에 리플렉션도 보면은 그 위에 있는 TV 속에 나오는 그 반사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다른 AI 미드전이 뭐 런웨이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했을 때는 절대 이런 퀄리티가 나오지 않거든요. 뭐 아무리 생각해도 AI가 만든 티가 나고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들 수가 없는데 이거는 1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이 써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영상도 그냥 프롬트에다가 그 산 찬 절벽에서 다니는 이런 SUV 차량이 질주하고 있는 장면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걸 따라가는 카메라로 이렇게 같은 속도로 따라가는 카메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뒤에 저 차 뒤에 모래번지가 날리는 거는 정말 정말 리얼하게 나오고 있고 실제 아슬아슬한 이 산을 지나가고 그 산을 넘어서 뒷산도 보이고 이런 장면들이 제가 아마 이거를 다른 소셜미디어에서 봤으면 당연히 이건 촬영이라고 믿었을 거고 어떤 그 자동차 회사의 광고라든지 한 장면이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이 바로 AI라고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 너무너무 충격적이기 제가 본 것 중에 굉장히 놀란 이 영상인데 지금 도쿄에 어떤 여자가 창밖을 보고 있는 프롬트를 썼고 지금 놀라운 점이 기차를 타고 촬영하다가 집이 지나갈 때 까매지니까 지금 반사되어 있는 자기 모습이 보이는 것까지 이거는 CG로 만든 게 아니라 촬영이라고 당연히 100% 믿을 정도로 너무 완벽한 영상이어서 저는 이제는 정말 그 날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하늘에서 드론샷으로 찍는 장면인데 저쪽 바닷가 쪽을 보면은 물결이 노이즈하게 뭔가 스태핑 애니메이션이 되는 게 아주 어색하지만 그냥 드론샷이라고 보고 이 바닥 쪽을 안 봤으면 저는 아마 이거 그냥 멋진 드론샷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런 물결에 치고 이런 거는 생각해보시면 1년 전에 저희가 AI로 만든 영상들을 본 거랑 지금 1년 후 1년만에 이런 정도의 진보면은 저런 거는 아마 개선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년도 안 걸리는 자 지금 보시는 이 문어와 이 꽃게의 전투시는 AI가 만든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이 문어가 움직이는 이 빨판 하나하나와 이 꽃게랑 겹치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떠다니는 그 바다 미생물과 이런 모든 장면이 와 이게 AI로 만들었다고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정말 수준 카메라로 아주 멋있는 장면을 찍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출인데 와 이걸 보면서 아주 정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이 영상에서도 보면은 남자의 그 머리카락과 모자에 있는 디테일 그리고 남자의 표정 그리고 뒤에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서는 제가 뭐 AI라고 생각되는 점이 한 점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 심지어 그 안경의 굴절이 바깥에 있는 배경을 굴절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실제 물리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도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와 이거는 정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AI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조금 아직 이상한 점들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런닝머신을 뛰고 있는 장면을 만들었는데 남자가 이거는 뭐 거꾸로 걷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이런 상황도 있고 뭐 강아지가 계속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지금 완벽하지 않고 아주 부족한다는 점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그냥 공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AI는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서 저희 1년 전에 있었던 영상과 지금 이 발전을 비교해 이 속도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이런 거 굳혀지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도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공개한 소라는 여기 레드 팀어들한테만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사용한 결과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일단 퍼블릭하게 공개되지 않는 거는 아마 이쪽에서도 이게 퍼블릭하게 했을 때 이런 다양한 페이크 영상들이 많이 나올 거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정도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그래픽 카드 엔진을 사용해야 될 거고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을 때 아마 엄청난 엔진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소수의 인원이 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비싼 프리미엄 가격으로 이게 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 입장이라든지 그 기꺼이 그 비싼 돈을 내서라도 이 영상을 쓸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쉽게 이런 사실적인 AI가 만든 영상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100만원 뭐 이렇게 돼도 저는 월 100만원 이렇게 돼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로케이션 정해서 이런 많은 인원이 드는 것보다 이렇게 AI로 만드는 게 이 정도 리얼리스틱한 퀄리티가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 정도로 아마 이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히 비싸거나 아니면 소수의 인원들만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기술이 지금 생겼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같이 우리가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원래 계획은 이제 AI 플러스를 통해서 새로운 AI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유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AI의 기술을 빨리 배워서 실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섞어서 우리가 원래 잘하는 걸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더 소규모로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수고스러운 점도 이렇게 영상이 완벽하게 나오면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걸 이번 달에 배워서 제가 커스터마이즈한 AI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그런 커스터마이즈라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장면이잖아요. 제가 뭔가 노드를 뜯어서 이 부분만 고쳐라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 텍스트로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해버리고 한 문장으로 다 설명이 된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커스터마이즈라는 작업을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들어야 되는 생각은 그렇다면 우리가 영상 디자이너, 모션 그래프로서 실제 우리가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나와도 우리가 좀 더 디렉팅 능력이 뛰어나서 어떤 이렇게 제작하는 영상을 조금 더 감각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좀 더 연출적으로 더 메이트 센스하게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 영상을 하지 않는 사람이랑 영상을 열심히 몇 년 동안 배워서 기술까지 해서 모든 이런 연출을 공부한 사람이랑의 그 결과물의 차이가 아마 거의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퀄리티로는 일단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없을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비싼 돈을 주고 저희를 쓰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만드는 약글로 그렇게 쳤을 때는 저희가 확실히 위협을 받는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비싼 돈으로 그렇게 영상을 조금 더 낫기 위해서 그렇게 쓰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저도 그래서 3D 아티스트로서 우리가 이 상황,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전까지는 저는 AI 빨리 배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만들어서 히트를 치자 이런 주의였는데 벌써 이런 기술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서서히 성장하는 게 보일 줄 알았거든요. 오늘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는 게 나와버리니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여주고 다 같이 좌절하자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진짜 힘 모아야 될 것 같다. 우리 진짜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이거 나 혼자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해보자는 취지로 영상이 지금 이런 사태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같이 고민하자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희의 미래에 긍정적인 방향이 있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저는 뭔가 이 세상 사람들끼리 사는 거에서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는 믿지만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예전처럼 이렇게 기술을 발전하는 걸 모르고 살아도 상관없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정말 이 발전하는 걸 알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네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만든 디스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AI가 나오면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안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같이 그려나갔으면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에 관심이 있고 또 제 컨텐츠 앞으로의 AI를 미리 접하는 걸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해서 함께 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